꼭 혼자 해야 같다 기거네? 우리가 고만뚝을 나눠먹을 만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미운 아이새끼 때려잡으러 가는 데는 하나라도 더 달라붙어야 힘이 되는 거 아니가서? 오히려 집만 된다니까. 족갖구만 기라. 네 보라. 정제 새끼린 너만 우인수가 아니잖네. 내내 그 아이새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만큼 갚아줄게 많은데 기럼 난 뭘 알아 말인가? 멀쩡한 두 눈 있잖네. 눈 똑바로 두고 봐. 내가 등대고 놈을 어떻게 하는지. 두하니도 알고 있갔디? 네 뭐 정치한이라고 나서진 못하지만 뒤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. 춘세민? 동양질해서 먹고는 살지만 그 친구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에요. 요사이 정제 새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? 뭐 그렇긴 하지만 한쪽으로 기우는 친구가 아닙니다. 뭐 주먹은 아니지만 그 친구 의리 하나는 알아주니까요. 요번 기회에 주먹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걸 보여주가서? 저 사람 보내겠습니다. 저 사람 보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